신길동의 한 지경주유소. 하루 전만 해도 1656원이던 휘발유값이 100원 내린 1556원으로 조정됐습니다.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6일 전국의 지경주유소부터 휘발유 최대 123원, 경유 87원을 낮추는 등 가격 인하에 들어갔습니다. 정부가 10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유류세를 낮춘 겁니다. 유류세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일부러 지경주유소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.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. 곧바로 가격 인하에 돌입한 지경주유소와는 달리 일반 자영주유소는 값이 떨어지기 전 사놓은 재고 물량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. 이 때문에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을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수송이에요. 전국의 많은 주유소들이 다 오늘부터 주문을 놓고 받기 때문에 그게 빠른 시간내에 수송이 되면 그만큼 빨리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. 가격이 내렸다는 소식에 자영주유소를 찾았다 돌아서는 소비자도 보입니다. 아니 오늘 기름을 내리는 줄 알고 어제부터 좀 기다렸거든요. 그랬더니 기름값이 아직 안 내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했죠. 아 지경주유소만 또 할인하나요? 그건 몰랐어요. 현재 지경주유소에 소비자들이 몰리는 만큼 자영주유소는 물량이 공급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기름값을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. 인하가 적용된 지경주유소는 오피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는 6개월간 약 2조 원의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